반티 값 다 걷었지? 야자 전까지 선생님이 달라져. 응, 알았어. 뭐야? 어디 갔지? 잘 생각해봐. 다들 국어 수행평가 제출해. 아, 미치겠네. 생평가 노트에 껴뒀나 봐. 찾아오면 되지. 오이지랑 이수진이 알기 전에 찾아오면 돼. 근데... 그럼 교무실에 가야 되잖아. 근데 국어쌤 옆자리가... 주잖아. 난... 난 아마 안 될 거야. 너 반티 값 잃어버렸지? 아니! 그래? 그럼 말아. 아, 호나! 나 좀 도와줘. 내가 왜? 아까 발로 찬 거 미안해. 근데 내가 바로 사과하려고 했어, 진짜야. 아, 호나! 내가 평생 일은 잊지 않을게. 어디서 잃어버렸는데? 국어 노트에 껴놨고 숙제로 제출했어. 응. 그럼... 가서 국어 쌤도 뻥 걷어자면 되겠다. 호나! 수고해. 수고하실 거. 지콤한 고기의תח 동심으로 할 수 있는 장면이 안되어. 해당. 이 생일이 물론 그人이 많الم 있어요. 내 집을 없었으면 나를 더 더 잘하는 걸 어까로 하세요. 정 Eight 플라 pyt hatten & 오늘이야!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어후.. 잘하란 말이야. 응. 너희들도 내일모레 고삽니다. 알겠냐? 네, 알겠습니다. 희지야, 반티값은 다 걷었지? 네, 부반장에게 있어요. 소리야, 왜 그러니? 선생님, 그러니까 제가... 모 steering wheel 내일모레 고소시로 이제 안녕히 계세요. 부문에 잠자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